오늘은 햇살이 들어옵니다 맨날 비오다가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이제 손님을 초대합니다 밖에서 고기 파티 하려고요 이따가까지 해가 비춰야 되는데 또 좀 흐려진다 그래가지고 추울까봐 걱정이에요 된장찌개부터 끓이고 만들 거예요 고기에 빠질 수 없는 된장찌개 오늘은 완전 큰 냄비에 사람이 많아서 맛있다 된장 다 쓰겠네 턱 씹고 잘라서 양념까지 된장찌개 어마어마한 양해 된장찌개 완성 된장찌개 완성 된장찌개 양념 이거 편해요 그냥 짜기만 하면 되니까 담아야지 다 쓰겠는데 너무 편해요 한가득 간장찌개 4개 4개 6개 그럼 이대로 올라갔어 안전파를 군침질을 일일이 만들거구요 이렇게 짐재를 옮기고 있어요 근데 힘들어 두꺼운 게 보니까 더워 산신력 나타나겠어 불 피우고 있고 저는 계속 집을 옮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 아들이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놔서 으악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정신없어서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소금구이 새우 소금구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콘치즈 밖에는 이미 오셨어 아 아 아니 이게 심사지랑 다 내줬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잠깐만 잠깐만 오빠 보통 손을 주라고 할까봐 아 아 아 아 코카콜라에 이렇게 맥주도 어 누가 진로를 사왔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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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약간 에어레이션 느낌인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기랑 새우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으 으 으 추워가지고 담요해줬어 으 으 으 으 손수 만들어오신 양념갈비 으 으 으 으 네 으 네 이제 2 꺄야. ㅎㅎㅎㅎㅎㅎㅎㅎ 이제 스모어를 할 거예요. 오빠 우리 둘이서 가야지! 가야지! 감사합니다. 오빠 같이 먹으면 안 돼요? 내가 망할까봐. 잠깐만, 이걸... 다시 힘들어 가지고 가. 자, 너도 스모어스 먼저 만들어. 아, 진짜요? 우리 아들끼리 우리 아들끼리 우리 아들끼리 우리 아들끼리 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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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불탔어 불탔어 탔어 탔어 여보 초콜릿이랑 해 이 마시벨로는 못먹는걸로 이 마시벨로는 못먹는걸로 아들 아들끼리 다 떨어졌어 땅이 다 됐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뜨거워 아 수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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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베이커리 차려야 돼 대박 고마워 고마워 날씨가 아주 좋아요 오늘도 어제 얼음을 버렸는데 이게 아직도 안 녹고 졸오고 있어요 충격사건 충격사건 오늘 점심은 그 어제 먹다 남은거 오 보글보글 숯밥 남은것도 먹어야겠다 비웃네 비웃네 이놈이 또 완전 맛있어서 생각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남편은 속이 안좋대 조금만 먹겠대요 오 맛있겠다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건 아닌데 왜 속이 안좋지 고마워 카메라 앞에서는 잘 먹고있어 갑자기 계속 안먹다가 고마워 다 먹어야지 깎아줄거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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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고기 먹는거 보니까 맛있어보여서 좀 데펴먹어야겠어요 이게 어제 불에 구워놨더니 완전 맛있더라구요 전자레진만 돌려둬 전자레진만 돌려둬 아 맛있겠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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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는 엄마꺼 붉마꾸기 불맛고기 음 음 완전 맛있다 음 음 음 음 удь 뒷마당 산책하다가 거이대를 발견하고 동작 정지 됐어요 거위 아들밥은 삼겹살 볶음밥이랑 된장 미역국 끓였습니다 톱밥이랑 같이 섞어요 또 삼겹살 또 삼겹살 맥주만 넣고 끓어주면 돼요 엄청 간단 삼겹살이 이게 모자랄까봐 했는데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어야 돼요 이놈아! 사귀고 엄마 엄마 왜 보고있어 이따 만내요 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